그걸 또 다 안 먹으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세요. 아니 이거 인사실 처음 들어봅니까? 평소에 좀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수할 줄은 몰랐어요.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부모님인데 많이 섭섭하죠. 섭섭한 거. 섭섭한 거 2. 자 이제 3개. 2로 끝내겠습니다. 그리고 와이프 모르게 장인어른이랑은 통화를 많이 합니다. 네네. 장모님만 좀 무서워서 제가. 그리고 한 번은 자기야에서 작년 4일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. 거기에는 도우질질을 했었다. 장모님이 워낙 쓰시기 때문에. 그래요. 영상편지 장모님한테. 네? 네? 간단하게 인사하면 아세요. 네네. 네. 아. 장모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살갑게 장모님 대하지 못하고 예. 늘 저 장모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귀한 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감히 저 장모님 이렇게 좀 예.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. 귀한 딸. 아내의 시계 살 때 제가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.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.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. 아니 시계 하나 사면 이런 거 안 끼워져. 안 끼워져. 안 끼워져. 아 그리고 참 그 장모님한테 귀한 딸을 주셔가지고 하니까. 아주 뭐 의미 역이 걸리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이경규 씨한테 좀 마음이 풀리셨습니까? 네. 풀리셨습니까? 네. 당연하죠. 내가 다 갚았잖아요. 시계로 다 갚고. 아내분께서는 만약 김성규 씨에게 점수를 주신다면. 100점 만점에. 몇 점 주시면. 알 수 같은데. 네. 지금 뭐 시계에다가 이것저것 다. 지금 진 게 얼마나 많네. 질문을 좋은 타이밍이야. 네. 100점 만점에. 100점 만점에. 100점이요. 100점 만점에. 시계 때문은 아니죠? 아니고요. 너무 성실하고요. 네.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다섯 번 이사할 때 한 번도 집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. 좋은 거죠. 좋은 거죠. 사실 저희 사는데 크게 문제 될 건 아닌 거거든요. 그럼요. 제가 한 이틀 모험사 나누면 되는 거고요. 에이 좋다. 야. 야. 민 부인 어머니. 동기 투사야. 팩션 부인. 지금 시계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데. 작년엔 선물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. 대인배야. 대인배. 네. 이 시대의 어머니 상이야. 이 시대의 아내 상. 아내 상. 동상 하나 세워야겠는데 이거. 제가 높은 점수를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. 네. 보통 외부에서 일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집에 오면 그 말씀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일하게 즐기는 둘만의 취미이라고 한다면 영화 보기와 커피 한 잔 마시기 커피를 카페에서 좀 마시기 시작하면 시간이 3시간, 4시간 지나가도록 강남 뭐 이런 데서 집 앞에서 네 집 앞 카페에서 뭐 이렇게 해묵게 가지고 있을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을 다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 그러는군요 그치 민국이 어머님 생각이고 남편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극장에 걸려가야 되고 그 정도는 의미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거가 없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이 얘기를 좀 풀어줘야 되고 아이들 셋 키우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아이 셋 키우는데 그 스트레스를 영화 같은 거 보시면서 풀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살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FM이다 나도 저래야 된다 그것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집사람하고 영화 한 번지가 꽤 됐네 아 정국으로 자라고 봤구나 저희는 그 개봉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시계 시계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내 끈아도 풀어준다니까요 시계 땅도 없어 시계 결국 안 풀어요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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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풀어놓고 잘해드릴 수 있는데 잘해드릴 수 있는데 잘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표현을 못할 뻔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난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집에서 나를 쫓아내자는 이상은 맞습니다 나는 내 발로 기어 나가자 제발 쫓아만 내지만 하다고 우리 아래 분도 한 마디 우리 아래 분도 한 마디